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첫사랑,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오진씨, 재현씨를 좋아한다고 꾸중히 언급하셨는데 뭐... 4위의 주인공, 사람들 기억을 마구 조작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련아련 그 자체인데요. 여기 그 아련한 기억 조작하는 한 아이돌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그 설렘과 떨림, 그대로 재현해내는 이분. 강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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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재현이 형 보조개 그만 만들어줘 설레니까 알겠어? 아 뭐해? 재현이 왔다 재현아 버거 있어? 어디 가라?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뭔가... 겁나 부끄럽지 않나 지금? 아... 아저씨 What are you doing in my house? What are you doing in my house? What are you doing in my house? I want waffle fries 하나 둘 셋 나도 나도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여자친구가 집어주는 여자친구가... 스타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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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밥 먹었어요? 아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대요 뭐하는지 아 아 그냥 안 움직이네 아니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그냥 감정이 무네 무감정이네 무감정이네 뭐야? 지그시 잡는 두 분 뭐야? 와 한 번도 안 됐어 말이 안 돼 이마 닫고 있어야 돼 재현이 왜 안 움직이지? 뭐 할까요? 아 아 이거 완전 그냥 해찬이 가지고 야 해찬아 찢겼는데? 아니 재현이 형 미쳤다 아 잘한다 근데 나 설렀단 말이야 답변 오우 재현 오빠 재현 오빠 이렇게 태현이구나 재현아 혹시 누가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 아 이거는 아까 해냈으니까 해피벌 데이 임마 12시 되기 몇 분 전? 혜영이 형이 축하를 해줬고 아 이제 그 아니 아니 왜 왜 뭘로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뭐야 태형이 형이 들어갈 수 있네 내가 먼저 해냈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예상은 됐다 나 사실 그렇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재현이 웃긴 한데 네 저흥이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저는 진짜 정말 크게 쓰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내 뇌에 너밖에 없어 아 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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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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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남단친구 재현이 재현이 아 아 그리고 저 네 아까 저 그 재현 써있었는데 저기 제 이름이 조그마하게 써있네요 네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다 형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네 남은 게 전 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떨면 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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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의 정장신이 아닐까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어 아 사실 처음에 제 제 게다가 led 그래서 Hannity 네 그런게 맞았어 미 학생 네 자 자 재현 유형? 내 지혜는 분이 나요? 나 아까 연습했던 대답이잖아 한번 해봐 해봐요 뭔데? 무슨말인데? 형이 갖고 싶은거 있어 하고 싶은거 있어? 형이요 이런거 벌써 해야되지 못하네요 롱티칸 태형이 이런거 너무 좋아한다고요 태형이 이런거에 보여준다고요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지금 얼굴이 거의 머리채깔됐어 하는 우리 멋진 태형이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힙합인데 couples 여기 아 supervillain 삼성 응 uttering 오 마이 갸시 뭐 도와두 아 맞아 이거 맞아 형 오늘 형 오늘 이쁜타이 했네 고마 재현이 언니 이름만 불러도 난 사랑한단 말이 박미 부러지 승용 괜찮아 재현 잠깐만 오히려 멈췄어 신장이 정지된거 아니야? 올블랙을 입었네 심지어 씻으러 와 재현 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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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는 이렇게 콩깍지에 씌워본적 있나요? 아 저는 옆에 있는 제디가 뭐를 뭐하든 뭐하든 너무 예뻐요 오케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저희가 연습할 때도 굉장히 신경쓰면서 디테일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독성 있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재현쇼스 네 첫번째 사연이죠 야잔난해님이 재현이의 속눈썹 진짜 숯 많고 길다 나 옆에서 그냥 앉아있었는데 아 새싹스럽게 재현 쇼스 재현 쇼스 재현 쇼스 재현 쇼스 사고던 행동 과연 아 결정 호 haray 역시 이거 뭐야 뭐잖아 아니요 잘 생각했고 그리고 저한테 항상 healing parts 퍼스트 제가 이번주 제일 좋아하는 곡 여기 와 뭔가 재현 최 describing undertow 나중에 지금 계획을 주면 재현 형 앞에 디노에 들으면서 안 할께요. 와... Good job! Dancing in the rain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저와 샤오진, 테일, 제안이, 유타, 정우, 철로. 쿤이 잘해요. 그거 형 작사했어요? 살짝 그 참여하죠. 사실 아주 짧게 그냥... 아, 쭉. 아, 쭉. 아, 쭉. 도입 안 하는데, 진짜 제안이의 도입부가 이 곡의 분위기를 딱... 1년 전에 말했지만, 처음부터 제안이의 파트는 오늘은 날씨는 퍼펙트. 늘어오던 빚지 많이 보내 왠지 walkin' up and then we started talkin' 촉촉했지 노시에 빠져 romantic 완전 확신이 내게 느낌 열었어요. 네. 진짜. 진짜. 퍼펙트. 퍼펙트. 제안이 형이 또 올라운더라서 예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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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진, 너도 유니버스 킬링 파트 잘 들었어. 예스어. 맨큐. 제디는 뭐였죠? 저는 이제 잭이죠? 잭. 잭. 제가 또 타이타닉을 정말 좋아한 거였거든요. 제가 잭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정우가 그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로지 하고 싶다고 해. 네. 아, 생각이 안 들었어. 중1. 2 플러스. 아버지하고 싶다고 해. 만난이 영엔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눈에 대해아비가 생긴 다를 것 같아요. 장미권 교회에 한국인이라 overlays 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진짜 진지하게 우리 설거지 무슨 게임이에요? 저거 혜정 하자 아니면 젠가? 젠가 괜찮다 아 금말이기 하자 금말이기 이거 밥 많이 먹었으니까 1층부터 3층까지 뛰어올라가가지고 괜찮지? 초스로 재가지고 한 명은 일단 젠가로 뽑아보자 젠가가 너무 스릴 있을 것 같아 젠가? 일단 젠가를 하려면 이 테이블이 깨끗해져야 되잖아 이거 치우는 거 먼저 뽑아 아 가베보 싫어 안 내면 치우는 거 이거 치우는 거 플러스 여기 밑에 흘린 거 이런 거 다 닦는 거까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게임으로 뽑아보자 나 진짜 이거 치우고 우리 젠가 한 번만 진짜 해볼게 젠가 하고 싶은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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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릴 있을 거라고 나 믿어 재현아 그러면 젠가 빨리 갖고 와 아 알았어 너무 귀엽다 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나더랩의 학창시절 가장 모범적이었던 아이돌 4위는 엔시티 재현 님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여길까 요잘할 아이돌 5위는 엔시티 재현 님입니다. 최고의 워너비 몸매를 가진 남자 아이돌 7위는 엔시티 재현 님입니다. 헌판불변의 남자 아이돌 6위는 엔시티 재현 님입니다. 루브르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품의 이름은 정재현으로 세기가 탐내는 비주얼 명작으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약 24년 전인 1997년 재현 님을 만들 때는 비주얼을 스푼 단위가 아니라 초대 단위로 넣으셨나 싶을 정도로. 그 엔시티에. 엔시티 유의 그 재현 기사 분이 있어요. 제가 알죠. 같은 학교인데 아 그래요? 현재 말을 못 걸어가지고 왜 말을 못 걸어요?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학교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보지가 않았어요.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먼저 데뷔하게 됐지만 재현이랑 친구가 데뷔를 하게 돼서 이제 뭔가 너무 축하해 주고 싶은데 뭔가 말을 못 걸었어요. 뭔가 뭔가 잘 잘 잘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요? 뭔가 빛이 나서 그랬나 봐요. 설렘 설렘. 그러면 학교에서 도겸 씨를 봤을 때 재현은 어땠어요? 저요? 네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때는 연습생이었으니까. 아 네. 어 같은 연습생. 그러면 반대로 도겸 씨는요? 저는 재현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뭔가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빛난다. 그래서 체리 영직해요. 샤니 샤니. 그래서 이제 친해지면 됩니다. 네 이제 친해지면 됩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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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